조심조심 진우 계단 올라가고 영차 진우야 자 관통으로 들어가고 힘내 파이팅 파이팅 아빠 빨리 빨리 파이팅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내 힘내 빨리 힘들어 파이팅 그렇지 힘내 응 들었어 자 자 그럼 원통으로 머리 조심하고 그렇지 그렇지 진우야 여기서 뭐해 여기서 왜 응? 운전 한번 하고 빵빵 빵빵 여기 있고 응? 어? 어? 아빠 여기 있는데 야 진우야 이제 밀가루티로 내려와야지 진우야 자 조심조심 하나 둘 셋 고 셋 오우 잘했어요 성공 아빠랑 하이파이브 해야지 진우야 아빠 아빠랑 하이파이타 ? oup